오늘 덕림은 마을바묵관 찾아왔어요. 다 같이 함께 돌아봐요. 너무 많은 곳이? 여기 이런 몇 화도 있어요. 딱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. 멋있죠? 여기 덕림은 물라버라고 하네요. 뭐 하는 걸까요?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뭐야. 대박. 이거 뭐예요? 옛날 가수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노래하나봐요. 여기도 앉아도 되나? 제가 이런 좋은 거 왜 이제야 알았죠? 힘들었어? 네? 소리들아?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고 그리고 이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들도 놀러 와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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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